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시애틀 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박해원 지점장입니다 네 코웨이 제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계 최고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앞으로 제가 시애틀 지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코웨이 정수기와 청정기 그 다음에 비대제품군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한인 가정에서 저희 제품을 안 쓰시고 탑워러라던가 기타 다른 회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쓰시는 정수기가 정말 아롬 엠브레인 필터를 장착한 그런 제품군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아롬 엠브레인 필터가 미네랄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물속에는 무기와 유기 미네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속에 있는 무기 미네랄은 식물에만 좋은 거지 사람들한테 흡수되는 게 아닌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아롬 엠브레인 필터가 미네랄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그런 모든 중금속, 유카크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특히 여기 시애틀은 어떤 우울증이나 그런 성인병으로 많이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런 마약 성분의 약이 흡수되어 있는 것들도 모두 제거를 해주는 그런 아롬 엠브레인 필터가 장착된 그런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기 정화기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착하고 있는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99.9%의 그런 미세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몸에 유해한 나쁜 그런 세균까지 닿아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주는 거가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가정에는 카페트뿐만 아니라 히터나 에어컨디셔너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레지올라균도 있고 미세먼제들이 집안 곳곳에 다 숨어 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애틀은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되게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대신 공기청정기가 그 역할을 해서 좀 더 쾌적한 공기를 선사하는 그런 청정기입니다